작년 한해 남북 정상회담 등 급변한 남북 관계로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국립외교원 배기찬 교수와 함께 통일한국과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졌던 한반도 평화 분위기 또 북미 관계도 좋아 보이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곧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작년부터 이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18년 작년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주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우리 남과 북에 분단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해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 평창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크게는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렸죠. 기존에 2000년에도 또 2007년에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정부 임기 5년 동안 한 번밖에 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년간 세 차례나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중에서 한 번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직접 그 땅을 방문하는 물론 그 거리는 짧았습니다만 그런 일도 일어났죠. 그 뒤를 이어서는 6월 12일에 최초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도 김정은의 집권 이후로 한 번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는데 세 차례나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반도 전체가 기존의 적대적이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한편은 평화와 대화와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전환의 시점. 그것이 저는 2008년이었다고 보고요. 그 2008년이 2018년이 올해 2019년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한반도 정세가 단순히 남과 북을 넘어서서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됐는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다시 열릴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네. 2019년 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집중했던 것은 2019년 1월 1일에 발표되는 김정은의 신년사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 또 평화체제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매우 주목하고 있었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에 대한 강조였어요. 이전에 어떤 신년사에도 보기 힘들 정도로 경제를 강조했고요. 38번이나 경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언급을 한 것이 평화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경제와 평화를 2019년에 핵심적인 한반도 동북아 문제를 푸는 이런 어떤 키워드로 잡고 있다.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일어났던 것이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죠. 그리고 바로 오늘 미국에서는 곧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예측을 해보면 2월 중에 베트남의 하노이 아니면 하와이에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공식적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 아마도 3월 달쯤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이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고 또 러시아의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아베 일본 수상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올해 1년 내내 펼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남북관계도 발전하고 한반도 뿐만 아니고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향한 이런 논의도 구체적으로 2019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통일한국을 바라는 이런 국민들의 염마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통일한국을 바라지만 또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과정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일한국의 지향점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는지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통일에 대해서 많이 강연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강조한 것은 통일은 단순하게 남과 북을 합친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을 합쳐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코리아 새로운 한국 통일된 한국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한국 통일된 한국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우리의 역사 100년의 역사 150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전쟁의 진원지였습니다. 19세기에 보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 이후로 태평양전쟁, 한국전쟁까지 한반도가 전쟁의 진원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고 한반도의 어떤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이 한반도가 동북아에서의 평화의 발원지가 되는 지금 미국과 중국, 나아가서 해양시력과 대륙시력의 첨예한 대립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되고 통일의 어떤 시대로 열어간다면 이것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로, 나아가서 동북아 전체의 어떤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섬처럼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사면이 바다일 뿐만 아니고 남과 북의 교류가 완전히 중단됨으로써 섬처럼 살아왔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반도가 우리 코리아가 통일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대륙국가이자 해양국가로 온전한 해륙국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난 역사 동안에 우리는 이른바 내 말에 의해서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거열이라는 형부를 받은 국가였다면 이제는 사두마차에 올라타는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통일을 이룸으로써 사두마차에 올라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앞에서 끄는 우리가 70억 인류가 탈 수 있는 그런 마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타는 기수와 같은 나라가 바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뉴코리아, 통일코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비전의 핵심에는 저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 이런 우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모든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의 존엄의 핵심적인 근거에는 성경적인 인간관에 있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기초로 하는 나라가 바로 뉴코리아, 유나이티드코리아, 통일코리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앞서서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과의 민간 교류도 활성화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삼림을 조성한다든지 의료적인 지원을 한다든지요. 그래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두 달 전에 작년 10월 4일에 평양을 11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2007년 14정상선언을 할 때 그때 저는 대통령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정상회담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11년 만에 다시 그 14정상선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때 한 160명 정도가 같이 왔거든요. 정부 관계자도 있었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관계자들, 시장, 또 구청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남북관계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나아가서 민간도 교류협력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주체로서 이른바 저는 삼두마찰을 이야기하는데요. 주황정부와 지방정부와 민간이 삼두마찰이 되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갈 때 주황정부는 북한의 주황정부라는 게 명확한 자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기의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강원도 같으면 북강원도, 그 아래에 있는 대구, 경북 같으면 북쪽의 함경남도, 부산, 울산, 경북 같으면 함경북도, 제주도 같으면 양강도 이런 식으로 제가 한 10년 동안 남과 북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교류협력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민간들도 지난 2000년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교류협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 차원 높게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민간단체들이라든가 교회 같으면 무엇보다도 평양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하고요.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교회 같으면 평안북도, 신의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그 안에 있는 학교들, 그 안에 있는 교회들도 구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북한 교회를 살리는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는 이런 운동에 제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논의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지역을 품어가면서 이렇게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2000년에 처음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길이 열렸을 때 우리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류협력에 선봉해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저는 2018년 이후, 올해 2019년부터 새로운 남과 북의 교류협력의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크리찬들이 그러한 평화와 교류협력의 앞장을 서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심기도 저는 그런 자원에서 지역별로 맞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연합도 참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통일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통일세대라고 하는데요. 통일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제가 나이가 스무 살을 되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요. 저는 제가 통일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35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35년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제 나이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대는 아마 통일을 열어제칠지는 몰라도 통일을 살아가는 세대는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삶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못했어요. 결국은 그 아래 세대인 요소와 세대가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세대가 되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후배 세대, 우리의 자식 세대들, 지금의 10대부터 해서 30대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통일세대의 핵심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통일은 갑자기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점차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2,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어떤 교류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과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이런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통일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서 요소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통일에 대해서 이것을 담대하게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남과 북이 가까워지고 통일되면 결국 우리의 경제가 나빠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못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통일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비전을 갖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통일세대를 세우기 위한 캠프도 진행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2019 통일 비전 캠프 이게 어떤 캠프인지 또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찬양곡을 만들었던 부흥한국이 주도가 되어서 200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일을 마치자마자 이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1의 캠프였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1년이 지나서 이제 올해로서는 2019년이니까요. 벌써 12번째 캠프가 시작되는 거죠. 이 캠프에서 올해의 주제는 뉴 코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2018년도의 주제는 평화의 땅 통일 코리아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2018년도에 남과 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평화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죠. 올해 2019년에는 뉴 코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고요. 거기에서 주제 성구는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성구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통일 비전 캠프가 노원구에 있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이제 내일부터 3박 4일간 열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 코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통일 코리아 남북 교류 협력이 새로운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인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저는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그때 우리 조선말 이른바 구한말이 퇴락했을 때 부정부패와 그리고 무기력에 휘말려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가 앞장을 서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한국사람들이 이른바 의식과 정신세계를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07년에 시민회로 나타났고요. 1919년에 3.1운동을 앞장서는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이 1919년에 이렇게 출발음을 했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인사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크리찬이었어요. 당시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았던 크리찬들이 결국은 3.1운동에서는 전체 33년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핵심적인 인사가 되었거든요. 진치적이었어요. 1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조상들은. 저는 전체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초대교회가 진치적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초대교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진치적으로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현재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도보기 시간에는 통일한국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국립외교원 백이찬 교수와 함께 여유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